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수렷스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승급전을 가지고! 안녕하십시오 바수렷스입니다! 정말 최근 일주일은 나에게 골크가자 정말 최근 일주일은 나에게 이번 연도 1년 가장 힘들었고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골드 승격전에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목 상태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오늘 빵만 먹고 어디 시작할게요 거기 커요 눈물 강의라 무슨 소리야 내가 재작년에 한 번 우승적 좀 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골드가서 울든 모솔라가서 울든 별말은 어차피 질질 짜면서 방송할텐데 야 나 안 울어 내가 왜 울어 미쳤어? 야 게임이 뭐라고 우리도 페이커가 울지 몰랐어 난 울지 않아 나는 한국 먼저 찍는 거야 저 방송 해도 되나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스케쨰을 넘어오는데 해가 될거에요 에이 뭐라고 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자 허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게임 채팅방 지은 롤채팅만이 치는 놈 치고 잘하는 새끼 일도 못 봤는데 김덕배 포함 다치 좀 부탁하면 안 되냐 아아악 하지 마세요 심지어 광풀이야 야 근데 어떻게 첫판부터 이러냐 아 나 진짜 미치애인데 이거 야 와이가 나 보면서 자꾸 반대로 다닌다 이거 아 와이 미쳤다 아니 나 가고싶은데 이거 사프리랑 방프리랑 당해가지고 사프리랑 방프리랑 당해가지고 밀려 보면서 몰래 과즉! 그래서 케인 크면 완전 무섭다 이거 케인 크면 답도 없다 이거 뒤에 뒤에 봐야지 레우나야 레우나야 아아악 아아 믿냐 아아악 레우나 좋았어 굿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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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새끼야 이 바보새끼 아 욕심내지 말걸 아 이 바보야 멈춰 멈춰 이 새끼 언제까지 가져갈거야 언제까지 어? 한두 번 당해? 언제 투데이냐고 그러니깐 니가 실 본거야 이 새끼야 아아악 켜미구만 아 전 이제 골드 갈거라 전 이제 골드 갈거라 이 새끼 히 아아악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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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잘해 잘해 야! 아니 형님들! 아니 이럴수가!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게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구산아! 구산아! 친하게 지내줘! 아니! 국산이야! 아니! 재미없어! 구산아! 진짜 6년만이야! 알잖아! 아니 형님들! 아니 이거 어떻게 걸려? 이거 저격이 어떻게 된 거야? 10명 6명 골든의 명실버전구 승격전점 카타대리 아! 나 대리XXX이야! 카타리나 개XXX가 듣고 있냐? 개XXX야! 나야 XXX! 나 대리내줘고 지랄XX야! 대리축XXX대로 마다 기저야돼 진짜로! 아 너무 많이다 줘! 저격만 없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1분 동안만 채팅창을 집중하고 갈게요! 저격만 없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없어!!! . . . . . . . . . 그치? 피자는 킬처부터지.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어 완식이여! 구경났구나. 구경났어. 구경났어. 가보자! 야 우리 후반을 위해서 이런 접한거잖아. 후반까지 가보자. 이거 아직 모른다잉? 손을 통하자. 예이 joe! 야 이거 뭐야? 오빠 왜 이렇게 돌아간다. 이걸? 천천히 천천히 얘네만! 이거 이거! 이거!! 나 하나도 못하겠다 야 방금대로 말파이팅 썼으면 진짜 나 쌌다 여기서 진짜 똥 쌌다 나 여기서 아니 진짜 너무 야 왜이렇게 긴장되냐 이거 말파이트 나 말파이트 궁 쓸 줄 알았어 진짜로 야 난 빤티한테 오그로만 쓸게 나이스 야 그냥 우리 한타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버틴 거잖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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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이한 우지 겨은 어이 양상대가 네? 너 몰드가면 방송 fond墜 없앨다고 아 저 플래티넘 갈 건데요? 저 다음 시즌 목표가 플래티넘이거든요 이번 시즌 골드고 킥 킥 지적적이었다 이거 승급전 떨어지면 다음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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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힘 못하는데? 아니 나 컨텐츠 끝나고 싶어. 야 나 4시간 잤다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마지막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잔나 형 왜 그래요? 재미 없습니다. 아 이거 다들 질려해요 이제. 나 트롤 만나면 게임 끝나는데. 싫어? 아 나 벨이 오지? 힐인 줄 알았어. 아 나 벨이 오지? 나이스! 터졌다! 봤어? 나 봤어. 나 지금 골드 봤는데? 봤어? 봤어? 아 다행이다. 이번 저격들은 대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실버판? 진짜 지독하게 여기까지 왔어. 지독하게 여기까지 왔어. 아 야 챗님. 아 야 챗님. 야 게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나 리얼 다큐멘터리만 원한다고. 주작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형들 이거 지금 진짜 현피해요. 이거 질 수가 없잖아. 이걸 왜 줘. 형들 이거 위험해요. 이런 장난이 위험하다고요! 아 여러분들 진짜 왜그래? 미쳤어? 엄청 위험한 장만 하고 있어 지금? 시간이 님들 얼마 안 남았다고요 새끼말 시간이 이거 지고 만약 다음판 지면 나 이거 진짜 끝나 뭐한데? 아!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아 육견이다 육견! 아 진짜 육견이다 아 진짜 육견이다 진짜 난 울지 않아 나는 한국 먼저 찍는 거야 아 진짜 육견이다 진짜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아 니가 알던 내가 아이여 이걸 다지니 아 자고마치 육견이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창피해? 이번엔 그래도 이만판 안 잡을 수 없잖아. 와 야소! 엄마! 엄마! 아 어머